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을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을 흘린 복된 모니카를 자비로이 굽어보셨으니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죄를 뉘우쳐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색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고 또 엄숙히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아 악을 미워하여라 그분은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목숨을 지키시고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의인에게는 빛이 내리고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쏟아진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열 명의 처녀들은 해가 지고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로써 램프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었던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기름을 따로 담아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고 열 명의 처녀들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라는 외침에 화들짝 잠에서 깬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서둘러 나가려고 했겠죠 그때 어리석었던 다섯 명의 처녀는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이 부족해서 곧 불이 꺼질 것임을 깨닫게 되고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청해 보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되면 연료로 쓸 기름이 부족할 터이니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할 수 없이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그 밤에 기름을 사러 나가야 했고 혼인잔치에 늦게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는 그들에게 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며 문점막대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등은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나오 하고 청하는 걸로 봐서는 어리석은 처녀들도 기름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의 램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 없다는 정도는 알았겠죠 어리석은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1단계의 준비는 했던 겁니다 아 신랑이 해가 지고 올 테니 등불을 챙겨야겠구나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신랑이 무슨 연유로든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 둬야겠구나 하고 한 발 더 생각했던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 신랑이 8시나 9시쯤 적당한 시간에 오겠지라고 일반적으로 혹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현명함, 슬기로움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발 더 내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9월, 10월이 되면 낮에는 덥고 해가 지면 서늘해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해가 쨍쨍 나는 것만 보고서는 덥다면서 반팔만 입고 뛰어나가지만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시간이 지나 해가 지면 쌀쌀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아이의 겉옷을 따로 챙기죠 이 엄마는 아이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구상하면서도 대부분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50살, 60살 쯤 되면 또 나의 아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다가 80이나 90쯤에는 오늘 비유의 신랑이 찾아오듯 한님 나라로 가겠지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반적인 인생 경로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 예상치 못한 난관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혹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반기를 들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은 복음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우리의 삶이 언젠간 적당히 그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언제일지 모르는 너무 빠를지도 혹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토 성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아우구스토 성인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생활하고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주교가 되고 교회에 가장 위대한 학자로 거듭나는 데에는 아우구스토보다 먼저 진리를 깨닫고 방황하는 아들 뒤에서 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기다렸던 어머니 모니카의 슬기로움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모니카 성녀처럼 남들이 아직 못 본 진리를 먼저 깨달아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든 이들에게 또 해가 지면 날이 차가워질지 모르고 신나서 뛰어나간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슬기로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に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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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복된 모니카를 기리며 이 예물을 바치고 간청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성인들 가운데서 참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빛내시나이다. 또 성인들의 삶을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저희는 이 위대한 증인에게서 힘을 얻고 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갈 길을 끝까지 달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참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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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안드레아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로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샀다. 크리스토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에서 주인공 후 peacefully 그는 carried dest Rip 해서 그 그 아멘 이게 또한 영원토록 wonders przyp 소멌 crisp royable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도합시다 천능하신 하느님 복된 모니카를 기리며 받아 모신 이 거룩하신 성체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시고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언제나 거룩한 열망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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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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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2장 찬송 3장 감사합니다.